자 이것을 돌려본다 이 말이지 돌린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아 핸드폰이라 자 돌려보죠 싹 해서 됐다 이거야 돌리겠다 이 말이지 진짜 아우 저 떨어졌네 아 돌려 돌아가죠 네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빼야지 이제 저기 가서 뺍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좀 더 빼볼까 눌렀죠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아 색깔이 좀 일었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눌렀어 이렇게 됐다